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수신당 나비선녀님 모시고 2023년 개매년 돼지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돼지띠분들 대체적으로 열두띠분들 중에 돼지띠분들이 부여하신 분들이 많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말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걸림돌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돼지띠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돼지띠분들도 약간의 손해를 받다 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금전손내 주변에 금전거래를 했거나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요런 부분에서 금전손재가 따랐던 분들이 좀 돼지띠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돼지띠분들 좀 부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손을 많이 내밀기 때문에 또 돼지띠분들은 욕심이 많아도 내 사람이다 싶으면 베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돼지띠분들이 그래서 뭐 금전거래를 했거나 보증을 쓰신 분들이 있었다라면 조금 손해를 받지만 개미년에는 그 손해본 금전들이 다시 들어오고 돈이 이렇게 줄줄이 들어온다 문이 열린다 금전문들이 하늘에서 돈이 쏟아진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돼지띠분들도 개미년에는 정말 금전문이 길하게 열려있어요 금전문이 열려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은 왜 이렇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몸이 건강해 금전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또 돼지띠분들 금전문도 열리고 건강도 너무 좋아요 크게 나쁘지 않아요 건강 부분에서 약간의 잔잔한 사고수는 조금 있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방심하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건강 부분이 안 좋았던 분들이 계셨다라면 건강도 호전이 되고 괜찮다 건강 그리고 금전 사업 장사 매매 부동산 모든걸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주어집니다 개미년에는 아주 길한 운이고 개미년 회원에는 돼지띠분들이 정말로 1순위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돼지띠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돼지띠분들 정말 대병 난다 소리 나오고 별로 크게 테크 걸 게 없다 소리가 나와요 돼지띠분들 사고수라든지 잔잔한 이런 것만 조심하시고요 돼지띠분들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무조건 이분들 역시도 한번 믿고 준비를 하시고 애매모아 하다 싶으면 금수신당한테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목조목도 짚어드릴 테니까 돼지띠분들 한번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